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동안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영상을 좀 못 올렸네요. 오늘부터 자주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이트는요. 제가 여태까지 이 사이트를 참고로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AI들을 총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많으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AI 툴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Future Tools라고 하는데요. 많은 외국 유튜버들도 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AI 채널들을 찾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만 알아두신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AI 툴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카테고리 보시면 여러가지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바타나 채팅이나 카피라이팅, 글 쓰시는 분들, 파이낸싱이나 게이밍,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제네리티브 아트나 코드, 비디오, 여러가지 많이 있고 텍스트 비디오도 있고요. 텍스트 스피치도 있고 번역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어떻게 찾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생성아트, 제네리티브 아트를 클릭하고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고요. 옆에 보시면 가장 인기 있는 순으로 검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바타 누르고, 소트를 먼저 하고 가장 인기 있는 순으로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블루윌로우와 미드전이, 그 다음에 메이지, 그 다음에 렉시카 다 아는 사이트들이 보여집니다. 룸GPT는 내가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어요. AI를 이용해서 내가 직접 사진으로 아니면 그림으로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런 디퓨저는 이제 GPU를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거고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고사양의 PC를 원하여 요구하기 때문에 그 일일이 살 수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GPU를 파워를 빌려가지고 쓰는 사이트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다 아도브 파이어플라이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제가 영상 만든 것 좀 거의 다 여기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시면 플레이 그라운드 AI도 있고요. 오토드로우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둘러보시면 공짜도 있고 공짜가 아닌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클릭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블루 윌로우 사이트가 설명이 돼 있고 프라이싱 모델은 프리라고 돼 있습니다. 제네리프트 아트라고 돼 있고 가면 이제 블루 윌로우 사이트로 가게 되는 거고요. 블루 윌로우는 제가 이제 많이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보시면 블루 윌로우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생소한 것도 있고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사이트예요. 미드전이 프롬프트 제네레이터라고 여기 들어가서 단어만 치면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일단 영상 단어를 넣고 비율만 넣으면 이런 프롬프트가 10개, 20개씩 만들어지는 도구라고 해볼게요. 도구라고 쳐가지고 제네리프트 하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거 나중에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여러 가지 유용한 AI 사이트들 링크들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한번 열어 쭉 둘러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밑에 가시면 이제 구글 콜랩이나 기터브 사이트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가장 정보가 많은 사이트 중에 하나죠. 여기 가시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번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린 미드전이 스타일과 키워드. 이거에 대한 사이트도 여기서 바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AI 분야 쪽에 좀 새로운 분야를 좀 찾고 싶으시면 새로운 AI 채널이나 그걸 찾고 싶으면 여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기능들도 있고 전문가적인 사이트도 많이 있어요. 제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이트도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저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그걸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달에 한번 제가 영상 3개 정도 만들어서 3월 초쯤에 소개해드린 사이트도 다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쭉 둘러보시면 나하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충분히 찾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새로 나온 AI 사이트들도 바로바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원하는 분야를 다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텍스트 비디오 하면 여기도 가장 인기 있는 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것, 잿모드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픽토리도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해드리는 사이트입니다. 링크는 제가 그 영상 하단에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